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주 영하 7도, 전주 영하 5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등 일부 지역은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낮 기온도 전주 영상 3도 등 1도에서 3도에 머물러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등 산간지역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은 4도에서 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에서 2.5미터로 일다가 내일은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수요일인 30일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북 혁신도시 인구는 2만 360명으로, 계획 인구 2만 9천 명의 70.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아파트 3개 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 혁신도시 인구가 2만 5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립학교는 교육청 예산을 받아 학교시설 공사를 하면서도 그동안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처음으로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 사무조사를 벌였는데 부실 시공과 규정 위반 사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송창영 기자입니다. 정읍에 있는 이 사립고등학교는 지난해 11억 원을 지원받아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기숙사 옥상에 방수용 우레탄은 3mm 두께로 설계됐지만 실제 두께를 측정해보니 0.56mm에 불과했습니다. 설계도가 정한 두께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만큼 엉터리 공사로 이뤄졌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이 사립학교는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특정 제품과 업체를 지정해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북도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받아 시설공사를 진행한 전북의 사립학교 13곳을 조사한 결과 무려 9개 학교에서 부실공사와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사무조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사 권한이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투입됐지 실제로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아서 많은 부실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의회는 문제가 불거진 사립학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사립학교 시설 사업에 대한 조사 권한을 교육청에 부여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앞으로 명예퇴직한 교원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중등의 경우 국어와 수학 등 5개 과목에서 공개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기간제 교사 인력풀에 등재하기로 했고 올해부터 명예퇴직 교원은 인력풀 등재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인력풀에 등재된 기간제 교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학교장 추천제를 병행하되 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모든 어린이집에 고화질 CCTV가 설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집 1,542곳의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그리고 놀이터 등에 200만 화소에 해당하는 고화질 CCTV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80%, 어린이집이 나머지 20%를 부담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속 뒷걸음질 쳤던 전라북도의 수출이 올해도 부진했습니다. 중국 경기 등 외부 요인 때문에 내년 전망도 밟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올 하반기 전북 수출은 넉 달 연속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전북 수출은 지난 2013년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 88억 달러, 올해는 더 떨어져 8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수출도 유럽 시장의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보다 10%에서 30%가량 줄었습니다. 내년에도 자동차 부품의 주 수입국인 러시아, 브라질의 경기 부진이 예상돼 전망은 박지 않습니다. 제1위 수출 상대국인 중국 수출도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발전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중국 수출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가 소비 진작으로 바뀌면서 우리 전북 제품들의 중국 수출 전망이 그렇게 박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는 경기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즉 수출을 늘리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부진으로 전북의 내년 수출 규모는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대체 경기장 걸린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과 상관없이 대체 경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을 대체할 시설이 들어설 전주 월드컵 경기장 옆입니다. 이곳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기 위한 내년 예산으로 7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터 매입이 140억 원의 절반입니다. 전주시는 40억 원을 편성하려 했지만 시의회가 30억 원을 늘렸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이 재정사업으로 변경된 터에 대체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선결 조건이다. 적어도 절반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강력한 실행의 표명이 아니겠냐 해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한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대체 경기장 건립 시기둥을 두고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의견차로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해도 계획대로 대체 경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곧바로 행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연말 안에 행정자치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뒤 내년 8월까지 투자 심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투자 심사만 완료되면 토지 매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8년까지 대체 시설을 완료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대체 경기장을 짓는데 터 매입비 1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7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TV 뉴스 권내성입니다. 전주시가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짓습니다. 전주시는 송천동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91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8년에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은 휠체어 농구와 좌식 배구, 골볼 등 다목적 재활 체육 공간을 비롯해 실내 논볼리장과 사격장, 그리고 탁구장과 당구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한겨울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추운 날씨에는 동상 같은 한랭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손을 녹인다고 문지르거나 주무르다간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더규산에서 등산객 27명이 폭설에 고립됐습니다. 12시간 만에 119에 구조됐지만 한 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고 3명은 동상을 입고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겨울 전북에서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1명. 이 가운데 50대 남성 1명은 숨졌습니다. 동상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노인이 잘 걸립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고혈압 환자와 심장 질환자 또한 동상 위험군입니다. 추운 날씨에 동상에 걸렸을 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동상 부위를 녹인다고 문지르거나 주무르면 약해진 피부가 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물, 보통 40에서 42도씨의 물에 약 20에서 30분 정도 온기가 돌아올 때까지 담그도록 합니다. 따뜻한 물이 없는 경우에는 겨드랑이와 같은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따뜻하게 합니다. 손과 발 등 특정 부위의 피부가 하얗게 변하거나 저리거나 찌리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 동상의 초기 증세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상 부위에 물집이 생겼거나 피부색이 파랗게 변했다면 2도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무주군이 주요 관광지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무주 알짜배기 여행을 만들었습니다. 책자에는 명소 소개와 찾아가는 길, 이용요금, 그리고 시설 이용료 할인 쿠폰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남원 광할로원의 춘향관 이전 공사가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690제곱미터로 확장 중인 춘향관에서는 이도령과의 사랑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감상할 수 있고 광할로원의 유래와 과거 모습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이 추진한 금연, 치매, 구강, 보건 등 6개 보건 사업이 전라북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은 금연 사업을 통해 금연 성공자가 지난해보다 50% 늘었고 이동치과 보건소를 운영해 취약계층의 구강관리에서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이 올해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업무평가 4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진안군은 지적 전산자료 공동이용실태점검 우수기관을 비롯해 주택건축, 식품안전관리 등에서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안군이 올해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 종합평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